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24회 해설강의인데 지난 23회에 이어서 올해 33회 감정평가사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10문제씩 중요한 것들, 우리 시험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이제 23회의 10문제, 24회의 10문제 이렇게 간추려서 평가단에서 해설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걸로 좀 내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만 한 번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인식시켜놓고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버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소개시켜주는 제 입장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감정평가사 부동산은 원론에서 출제되었으니까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문도 나왔다라는 소개 차원으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1번에 보죠.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공간, 토지가 되죠. 이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 우리가 지표, 지하, 공중. 지하를 지중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3차원 공간,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자연으로서 토지가 되는데 이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특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단정 지었는데 틀린 얘기죠. 우리가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도 있죠. 자,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가 있고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합병 분할 가능성, 고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불변적 성질이지만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소비재로서, 소비재로서 토지가 될 수 있죠. 토지는 생산제이자 소비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생산제, 생산 요소로서 토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3번 보죠. 소비재로서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거죠. 직접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소비재로서 토지의 그 가치는 직접 이용하니까 사용 가치를 얘기하는데 시장 가치와 괴리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한 시점의 가치는 여러 가치가 동작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무조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사용 가치는 사실 주관적인, 가장 주관적인 가치고 시장 가치는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데 기준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장 가치의 정의가 중요하죠. 이 시장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인데 정상적인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물건이 충분히 시장에 공개된 후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 가치. 그래서 소비재로서 사용 가치와 시장 가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괴리될 수 있다. 맞고. 생산재로서 토지는 가치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생산성에 따라서 생산 요소로에서의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맞죠. 토지 소유권에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1번에 틀린 건 2번인데 결국 이 지문은 속임수를 위한 지문이에요. 자연으로서 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특성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두 번째 문제 보죠. 옳은 것의 개수는 사실 감정평가사는 좀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또 2년이나 3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요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맞죠. 토지를 이용할 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용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된다. 최유요 이용의 근거죠. 최유요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건 부중성도 있죠. 만들 수 없어서 귀한 땅이니까 놀리거나 방치하면서 이용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근거를 잡고 있죠. 그래서 최유요 이용의 근거는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두 가지가 최유요 이용의 근거가 되죠. 맞는 지문이고 인접성은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된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죠.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암기코드 거의 매년,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암기코드예요. 외부 지역의 부인이 부동성, 인접성이죠. 경합한다. 이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외부 효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는 지역마다 다른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부동성, 인접성. 부동성인데 부동성 자리에 인접성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감정평가에서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이게 위배되면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거나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인접성 또는 부동성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 부동성이나 인접성은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분할합병 가능성에 가치를 변화시킨다. 맞죠. 토지를 쪼개거나 합치면 가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맞고. 자, 부동성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자, 인근 지역은 우리가 인근과 유사 지역이 나오는 내용은 지역 분석할 때 지역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을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죠.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죠. 두 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고 자, 어찌 됐거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분류를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을 다르게 만드는 건 지역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를 얘기하는 건 부동성. 역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죠. 자,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부동성이죠. 자, 그래서 이 지문도 맞고 영속성은 자,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개발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이 부동산을 잘 장기적 고려하에 개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 그래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 고려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장기적 고려해야 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비가역성이라는 것도 있죠. 비가역성.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속성도 장기적 배려 비가역성도 장기적 배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개별성과 관련됐다라고 나와서 틀린 거고 장기적 고려는 비가역성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다 다섯 개가 옳은 지문이 되네요. 물론 이렇게 문제 출제하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운 유형이죠. 설마 다섯 개 이게 써라고 의심스러웠지만 다섯 개가 나왔네요. 감정평가사에서만 나왔던 문제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렇게 답을 규정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자, 옳은 건 다 옳은 거다. 자, 얘가 이제 1번 지문이 좀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답으로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계속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자, 이번에 또 이제 자, 이 두 개를 본다라면 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 암기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죠. 부동산 시장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어떤 투자자가 얻은 초과이윤이 있는데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 정보를 알려고 들어간 비용이죠. 자, 초과이윤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보다 크면이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초과이윤이 2억인데 정보를 알려고 썼던 비용이 1억이라면 자, 얘가 크니까 남는 초과이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물론 우리 학기론에서는 할당이라고 배웠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과 배분은 같은 얘기예요. 나눠지는 거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자, 맞네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배분이 아주 잘 나눠진 시장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도, 초과이윤도 존재할 수 없고 투기도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했죠. 자, 초과이윤이 정보비용 다 크면 남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고 옳은 지문이고 1번은 옳은 지문 자, 나머지 틀린 거 한번 보죠. 자, 약성은 자, 정보가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건 모두 공개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완전해서 공개되었으므로 자, 정보비용이 없다. 자, 정보를 알려고 돈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강성과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부업다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으니까 정보를 통해서 초과에 넣어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강성과 완전 두 개뿐이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없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정보비용이 없는 것은 강성과 완전 뿐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해놓고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시장인 재화 시장보다 더 불안정 경쟁적이므로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독과점이 일어나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죠. 그렇지만 할당, 배부는 할당을 얘기하죠. 할당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경쟁 시장도 독과점 시장도 조건만 만족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네 번째 보죠. 강성에서는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죠.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인은 얻을 수 없다. 약성은 약성은 과거가 반영된 시장이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된 시장인데 약성은 중강성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즉, 중강성이 더 큰 개념이죠. 과거, 현재까지 포함하고 약성은 과거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강성이 좀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강성이 약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다 틀렸고 3번에 1번 초과이윤이 정보 비용보다 크면 실질적으로 얻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이건 할당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 1번 지문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3번 지문을 한번 보죠. 1번 지문과 3번 지문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도 독과점 시장도 불안정 경쟁 시장도 독과점 시장이나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죠. 여기에 할당이 할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불안정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해요. 초과이윤도 있는데 초과이윤이 0이 아니에요. 얘도 있고 정보 비용도 있어요. 정보가 불안정하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돈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2억이고 정보 비용도 2억이라면 같다라면 같다면 실질적으로 남는 초과인이 없으니까 할당이라고 쳐줘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불안정이나 독과점 시장이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 할당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남는 게 없으니까 투기도 일어나지 않고 실질적인 초과이윤도 없으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 건 1번이고 네 번째 보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리치라고 얘기하죠. 설명을 오른 거 최저준비자본기간이 끝난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자본금 최저 자본준비기간이 끝났으니까 최저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7, 5, 5라고 외웠죠. 자기관리는 70억 위탁은 기업 구조정 50억 이상이죠. 최저 자본금을 얘기하네요. 위탁은 50억이 나와야 되고 자기관리는 70억이죠. 자기관리에 설립자본금 나왔네요. 설립자본금은 5, 3, 3이니까 자기관리니까 5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야죠. 5억 원 자, 3번에 보니까 자기관리에 자기관리는 실체용으로 직원을 둘 수 있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데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걸쳐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감정평가사나 또는 우리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따는데 3년 정도 공부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 이론을 갖췄으니까 실무에 해당 분야에 해당 분야에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이게 첫 번째 조항이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조항까지도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작년도 나왔고 올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또 따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이고 두 번째 조항은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이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이때는 해당 분야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론은 좀 못하더라도 실제 분야에 많이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회사에 관련 회사 특히 자산관리 회사나 위탁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에 5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동시에 해당 분야에 투자와 취득 운영 관리에 관련돼서 해당 분야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이렇게 종사한 사람은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이 자, 자기관리에 전문력이 될 수 있는 조항이죠 조건으로서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따는데 3년 정도 공부했으니까 해당 분야에 5년 부동산 석사하기 이상에 공부를 많이 했어서 5년 정도 공부했다고 인정해 줄 거니까 해당 분야에 3년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 또 3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항 대충 8년 정도로 해석하면 맞아 떨어지겠죠 3년 공부하고 5년 분야 5년 공부하고 3년 해당 분야 5년 근무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걸쳐져 있고 자, 네 번째 보죠 자, 최저 자본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맥킹군 말 총자산에 자, 지금은 자,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자, 혹시나 좀 총자산 자산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80% 이상이라고 나왔네요 80% 이상은 부동산 부동산이어야 한다 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등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얘가 80%가 아니라 70%가 돼야 돼요 자, 총자산 자산 구성에서 자산 구성에서 자,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부동산은 70% 7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자, 부동산 등이에요 부동산 등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 관련 증권 등으로 자, 부동산 등이 나오면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자산을 구성했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을 구성할 때 부동산 나오면 70% 이상 부동산 등 부동산 말고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이 나오면 얘는 80%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부동산만 나왔으니까 부동산은 7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이 틀렸고 자, 그럼 이제 4번은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지문이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죠 자, 5번은 좀 중요하진 않는데 자, 다 틀렸다는 걸 회석해서 5번을 답을 찾아도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위탁관리에 즉 배당과 관련된 법령인데 위탁관리는 자, 이익을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초과 배당 즉 부동산 투자회사가 벌어들은 한 해의 수익을 넘어서 주주에게 더 돌려줘도 괜찮다 수익금을 더 오버해서 넘겨서 배당할 수도 있다 위탁관리만 가능해요 그래서 위탁관리는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주식회사니까 수익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구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90% 이상은 주주에게 배당해줘야 돼요 단 위탁관리는 더 초과하여 배당할 수도 있다 수익금을 훨씬 넘어서서 배당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좀 옳은 지문이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법령들은 아니긴 하지만 감정평가사에서 좀 어렵게 냈네요 사실 중요한 건 1번 2번이 좀 중요하고 이건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죠 설립자분금 533 최저바분금 755 이렇게 외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우리가 좀 작년부터 나왔던 문제로 중요하다고 수업 중에 많이 언급했었죠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자산을 구성할 때 총자산에 부동산은 70% 이상 부동산 등은 80% 이상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놓고 이 초과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건 위탁관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법령도 소개가 좀 됐네요 자, 답을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해놓고 시험장에 좀 시험장에 가자 대비를 하자라는 마음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자, 5번째 다섯 번 보죠 투자 분석 기법 자, 얘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순순의 현가를 배웠어요 할인법이죠 할인법 할인에서 투자 분석하는데 할인법의 대표적으로 순순의 물론 이제 현가 들어간 것도 있죠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 회수 기간법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순현가법 수익성지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할인법이 세 가지 투자 분석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단일 투자안에서 단일 투자안 하나의 투자안에서 어떤 투자안이 있다고 해보죠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즉, 천 원을 지출해서 나중에 1년 후에 1,200원이 됐다 이렇게 했다라면 이런 투자안이 제시됐을 때 만약에 순현가법으로 썼을 때 순현가법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분석이 이루어졌다라면 수익성지수나 수익성지수법이나 또는 내부수익률법으로도 내부수익률법으로도 수익률법으로도 투자를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현가법으로 투자를 했다라면 결과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고 수익성지수법으로도 투자를 한다라는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즉, 이 결과가 동일할 수 있다 에요 자, 그러면 수익성지수법으로 투자를 한다니까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내부수익률법으로도 투자를 한다니까 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뭘 비교하냐면 요구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똑같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 투자 안에서 또는 여러 투자 안에서 투자 안에서 자, 투자 규모가 다른이에요 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 안에서 예를 들면 A가 있는데 A는 1,000원을 지출해서 1,200원을 벌었다 B는 2,000원을 투자해서 2,500원이 됐다 C는 3,000원을 투자해서 얘가 4,000원이 됐다 이렇게 여러 투자 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투자 안이 있을 때 셋 중에 가장 좋은 투자 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수년값법으로 했더니 수년값법으로는 A가 가장 좋더라 우선순위가 A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수익성지수법으로 수익성지수법으로 할 때는 B가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내부수익률법으로는 C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르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투자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분석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뭘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건 수년값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우수한 방법이니까 방법이니까 수년값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수년값법이 우수한 이유는 여러 해가 등장하지 않는다 복수해가 등장하지 않는다 같이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또는 재투자율이 합리적이다 이런 이유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문에 나온 건 없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해석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유를 들든지 간에 가장 우수한 방법은 수년값법이다 이렇게 정의했던 거예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결과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투자한다 한다 한다 똑같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지만 상호 배타적이나 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 안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방법 수년값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배웠던 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어요 한번 해석해보죠 투자 규모가 상이한 투자 안에서 투자 규모가 상이한 투자 안이라는 건 여러 투자 안이라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 안에서 수익성 지수가 큰 투자 안이 하나의 투자 안이 이게 만약에 A라면 수년가 가치보다 크다 E, 수년제 가치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결과가 달라질 수 없으니까 수익성 지수가 큰 투자 안이 수년가 가치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안에서는 수익성 지수가 큰 투자 안이 수년가 가치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두 번째 A, B를 결합한 서로 다른 투자 안인데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은? 이라고 나왔는데 A와 B를 결합했대요 A와 B를 동시에 투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내부 수익률은 A의 내부 수익률과 B의 내부 수익률을 합한 값이다라고 나왔는데 내부 수익률을 합칠 수가 없어요 수년가는 합칠 수가 있어요 수년가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니까 즉 A와 B를 합해서 투자했을 때의 수년가는 A 수년가와 B의 수년가를 합한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년가만 가능해요 수년가만 수년가법에서만 가능한 얘기고 합친다 이걸 우리가 가치 가산의 원리라 그래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건 수년가법뿐이다 세 번째 수년가법과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번째 투자연마다 하나의 내부 수익률만 대응된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 수익률은 1년 할 때는 하나가 등장하지만 우리가 할인법은 전 사업기간의 투자 현금 흐름을 다 분석하니까 2년 3년 4년 5년 여러 해가 투자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이때 1년이 아니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 된다라면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복수의 해가 등장했을 때 어떤 것을 내부 수익률로 써야 되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방법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복수라고도 해요 복수의 해 해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존재한다는 건 틀린 거고 자 5번의 지문이 조금 빈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의제기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걸 뭐 모두 정답 처리된 건 아니긴 한데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수년가는 0보다 크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죠 자 그러면 수년가도 0보다 커서 투자한다 사실 조건은 여기에 하나의 단일 투자 안에서 라고 단일 투자 안에서는 하나의 투자 안에서 하나의 현금 흐름에서는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년가법으로 투자를 한다는 결론이니까 결과가 똑같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조건이 좀 들어가면 좀 더 완벽한 질문일 건데 우리 시험에서 이런 조건이 나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답은 5번이에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 자 여러 투자 분석 방법을 쓰더라도 투자를 한다 안 한다라는 동일한 결과는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1번에 여러 규모가 다양한 여러 투자 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 건 5번이고 자 6번에 보죠 자 감정평가사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자본한원 개수에서 마지막 단계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내용을 잠깐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리 한번 잠깐 접근해 보죠 이게 감정평가사 올해 시험이 나왔으니까 자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매번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갚아 나갈 때 자 원리금이라고 해보죠 원리금을 매번 똑같이 갚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갚아 나갈 건데 이건 하나의 원리금을 얘기하고 자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은 똑같겠죠 그러면 매번 똑같은 금액이니까 이걸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연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출 기간 동안에 모두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갈 때 자 우리가 이 돈을 요만큼의 전 대출 기간 동안에 원리금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땡겨와서 이 시점으로 딱 바꾼 총합을 보면 이건 내야 되는 원금을 쪼갬과 동시에 이자를 다 고려해서 원리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자를 다 빼고 원금만 다 합쳐지는 이 현재 시점의 금액은 뭘 의미하냐면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 이자 다 빼고 이 돈들을 모두 다 땡겨왔을 때 이 시점에 이건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땡겨오려면 연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니까 뭐가 사용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가 사용된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전체 기간에 전체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서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요만큼까지 갚았어요 갚았고 여기에서 자 돈이 얼마냐 얼마 못 갚았냐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구하려면 여만큼을 땡겨오면 잔금이 되는 거예요 즉 갚은 거 빼고 못 갚은 돈의 원리금을 땡겨오면 잔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연금에 땡겨오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하겠죠 현가 개수를 곱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잔여 기간이죠 즉 갚은 거 빼고 못 갚은 잔여 기간에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잔금 비율은 잔금 비율은 대출액분의 대출액분의 잔금이라고 우리가 비율을 쓸 거고 대출액은 연금을 땡겨오는 거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식을 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출액은 원리금에다가 원리금에 해당되는 연금이죠 연금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돼요 연금의 현가 개수 자 이게 만약에 총 20년이라고 한다면 20년이나 해보죠 20년이라면 20년짜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2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고 잔금도 역시 원리금이라는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하는데 자 얘는 잔여기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4년 갚았다 4년 상환하고 16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써야 되는 건 16년짜리의 연금의 현가 개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금은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약분 되니까 잔금비율은 연금의 현가 개수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 중요한 건 전체 기간분의 잔여기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체분의 잔여기간 잔금비율 자 그럼 이제 5년 뒤에 잔금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5년 뒤에 잔금을 물어봤네요 이 잔금 이 잔금을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요 잔금 비율에다가 잔금 비율에다가 대출액을 곱하면 대출액을 곱하면 잔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개 됐으니까 한번 고민 같이 한번 해봐요 잔금 비율은 아까 우리가 대출액 분의 대출액 분의 잔금이죠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대출액이 없어질 거니까 잔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구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연금의 현가 개수 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전체 기간 분의 잔여 기간 걸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금의 현가 개수를 보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응용한 것이 월로 나왔어요 월로 자 5년 뒤에 자 총 기간을 보니까 15년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15년에 해당되는 전체 월이 몇 월이냐라고 하면 15년에다가 12개월을 곱하면 180개월이 이렇게 나올 거고 180개월 자 5년을 월로 바꾸면 얘는 5년은 월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이니까 60개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잔여 기간 10년은 120개월 이렇게 나오겠죠 10년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대출금문의 잔금이니까 대출금을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쓰는데 총 전체 기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체 기간이죠 이 180개월은 15년을 얘기하는 거죠 15년에 해당되는 이 값이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118.5분에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니까 이걸 쓰면 안 되고 자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잔여 기간 걸 써야 돼 5년 갚았고 남은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은 120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10년짜리의 90.07 90.07이 이게 이제 잔금 비율이고 여기에 대출액이 이렇게 47, 400,000,000원 이렇게 곱하면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풀면 답은 이제 4번이 나올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가야 될 건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어 해석할 수 있겠네라고 연습하실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80점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맞추려면 90점 95점 맞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고 최고 점수 80점까지도 얻는다 하더라도 자 필요한 건 얘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즉 연금의 현가 개수가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거 하나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가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구할 때 계산할 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금의 현가 개수 역수는 현저한 역수니까 저당상수죠 자 역수가 저당상수고 자 이건 중요했고 우리 학계론에서 자 연금의 현가 개수가 마지막에 이제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어찌 되거나 문제가 나와서 한번 풀어드렸어요 잔금 비율은 대출액 곱하기 잔금인데 여기에 대출액을 곱하면 잔금이 얻어질 수 있고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개수 분의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전체 분의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 개수 전체 분의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쓰고 대출액을 곱하면 구한다 사실 이 원리를 알면 계산이 참 어렵진 않죠 이 원리까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얘를 구할 때 잔금비를 구할 때 연금의 연금의 현가 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전체 분의 잔여 기간 거 이렇게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7번 보죠 7번도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좀 등장했는데 자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좀 쉽게 나왔어요 먼저 답 먼저 보죠 우리가 답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 DSR과 담보인정별 LTV는 소득을 기준으로 자 위험을 채무의 불리행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대출 금을 정하는 대출 규모를 정하는 지표 기준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LTV는 소득 기준이 아니죠 DSR은 DTI의 일종으로 좀 더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 자 DSR이나 DTI죠 DTI가 얘가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러죠 총부채 상환 비율 한글로 이렇게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DTI가 소득 기준이죠 DSR이나 DTI가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LTV는 V가 밸류니까 부동산 가치 담보 가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LTV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답은 너무 쉽게 나왔는데 위에 질문 한번 보죠 자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금리 하락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기든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까 자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 조정 주기가 자 금리 조정 주기가 금리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짧을수록 그럼 자주자주 대출자가 차입자의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금리를 조정해서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인 은행의 위험은 낮아진다 맞는 얘기죠 짧을수록 위험을 자주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대출자 은행의 위험은 낮아진다 자 3번도 금리 하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서 대출자 은행의 위험이 낮다 무슨 위험이든 상관없어요 즉 은행에게 대출자에게 유리한 것은 변동금리죠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코기 가 변대 유라고 그래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를 정하고 변동금리는 언제나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대출자가 선호하거나 유리하니까 위험이 대출자에게 낮은 방식이 변동금리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변동금리의 특성을 얘기한 거고 자 1번 한번 보죠 대출 채권 듀레이션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나왔는데 우린 사실 우리 공인중개선 시험에서는 평균 회수 기간이 아니라 원금 회수 기간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금 회수 기간 원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이고 자 근데 만기일시 상환 대출은 얘는 만기일시니까 만기까지 이자만 갚다가 만기 원금을 갚는 거죠 원금 회수 기간이 가장 긴 거예요 가장 원금 회수를 늦게 할 수 있는 것이 만기일시에요 자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것들에 비해서 만기일시는 원금을 가장 늦게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원금 회수 기간이 길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이 조금 좀 어렵게 나왔는데 대출 수수료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요 대출할 때도 수수료 내고 조기 상환할 때도 수수료를 냈대요 차입자의 실효이자율 자 실효이자율은 뭐냐면 차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담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부담액은 부담액은 자 조기 상환 시점이 담겨질수록 앞당겨질수록 일찍 조기 상환할수록 상승한다 자 돈을 빌려서 일찍 갚아버린대요 그럼 대출 기한이 짧은 상황인 거예요 대출 기한이 짧은 상황에서 대출할 때 수수료도 냈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할 때 수수료도 내고 수수료들을 내고 짧은 기간에 이자도 냈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실질적인 부담이 자 조기 상환을 일찍 갈수록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가면 이제 돈을 오랫동안 빌렸으니까 총 내는 것을 다 쪼개가지고 내는 부담액을 봤을 때는 작아지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자와 수수료까지 다 내면 부담액이 클 거예요 컸으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총 부담액을 쪼개면 돈을 많이 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출 기간이 좀 길어지면 조기 상환을 좀 늦게 하거나 좀 나중에 하거나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이때 이제 내야 되는 총 부담금에 수수료도 내고 이자도 내겠지만 기간이 길어지죠 총 내는 돈을 이 기간 전체로 쪼개면 그때그때 내는 부담액이 작아진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정확히 해석할 이유는 딱히 중요도가 좀 낮은 지문이긴 하지만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수수료를 대출할 때도 내고 조기 상환할 때도 내고 조기 상환 시점이 당겨지면 짧은 시간 동안만 대출하고 조기 상환을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내는 돈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쪼개가지고 매달 내는 이자꼴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큰 비용을 내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번 지문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너무 이 지문을 해석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버려도 괜찮은 지문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5번이 중요한 거죠 우리 시험에서 3번과 4번에서 변동금리는 대출자에 유리하다 금리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더 유리하다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자주자주 떠넘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 4번과 5번 정도만 해석하면 충분히 우리 시험은 잘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8번을 보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개발은 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개발의 정의 토지를 어쩌고 저쩌고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하거나 건축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행위 그때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에 내용이 있는 중요한 건 아니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한다 제외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공을 포함한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지문이고 시공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 자, 니은 보죠 자, 혼합 방식은 혼합은 우리가 수용과 환지를 섞은 것은 혼합이라 그러죠 개발 전에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토지를 개발된 토지를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자, 종전의 토지 유치에 따라서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재분배하는 건 혼합이 아니라 환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환지 방식 즉,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 환지 방식이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바로 해석하기 전에 보기를 좀 봐야 되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은 맞고 자,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간 건 틀리죠 니은 들어간 건 틀리고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러면 기억 자, 기억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기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틀리겠네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보니까 디귿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디귿은 답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니까 너무 디귿에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질문을 해석할 때 기억과 니은은 쉬운 질문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이고 소기가 됐던 질문이니까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보기를 보면서 디귿은 중요한 게 아니고 리을이 맞냐 틀리냐를 해석해야죠 자, 일단 디귿은 넘어가서 리을 한번 보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거죠 규제를 해서 손해보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으로 부해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받아라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효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토지 이용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가 강화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개발권으로 이 용적률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권으로 부여해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다른 지역에 개발 지역이죠 팔아서 보상할 수 있는 양도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 하죠 틀린 내용이 없네요 리을은 맞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정할 수 있어야죠 리을이 맞으니까 4번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디귿도 한번 해석해보죠 자,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서 자,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라고 나오면 시장 분석이에요 근데 이걸 통하여 이걸 기의 전에 해서 그 다음에 봤더니 대상 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매각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를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걸 시장성 분석이라 하죠 시장성 분석이에요 매매될, 판매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 근데 시장성 분석에서 뭘 통해서 미래에 시장성을 예측하느냐라고 했을 때 흡수율 분석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흡수율 분석 과거에 부동산에 흡수되어 있는 즉 소비율,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율, 분양율, 임대율 등을 조사해서 미래에 시장성,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내용이라고도 해도 되고 이걸 시장성 분석이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시장성 분석이나 흡수율 분석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옳은 지문이고 자, 이 문제에서 기억에서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환지 방식은 이건 뭐 우리 시험에서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분배였고 개발권 양도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이걸 이전에서 개발 지역에 팔아서 이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수요권과 별도의 개발권을 부여해서 보상받으라는 제도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 나왔던 건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미실시 제도이다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9번 보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기억 보니까 개발 타당성 분석에서는 우리가 다섯 단계가 있죠 지시성, 지시성, 타자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었어요 지시성, 타자 자, 현재를 포함하여서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될,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시장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억은 시장성 분석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답을 봐야죠 시장성 분석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이 문제에 또 이제 함정을 좀 팠어요 니은을 보니까 자, 개발업자에게 대상분석을 수입한 사업안들 중에서 개발업자가 수립한 사업안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가장 좋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자, 수립한 사업안들이 있어요 여러 사업안 중에서 가장 좋은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최종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이건 사실 뭔지 좀 잘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출제자도 이걸 정확히 뭐다라고 해석하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귿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변수들의 초기 투입 투입 요소에 따라 투입 변수에 따라 자, 변수가 요소예요 투입 변수에 따라서 자, 낙관적, 비관적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즉, 이 변수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 이 수익성이나 구체상한 능력 이건 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한다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자,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결과에 영향을 따져주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 했던 민감도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이죠 타당성 분석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타당성 분석 자, 그래서 자, 시장성 분석 중에 타당성 분석이 민감도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민감도 분석이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니은이 투자 분석이냐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 투자 분석은 최종적으로 투자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만 해석하면 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뭐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고 기업과 디근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시장성, 판매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 자, 디귿을 보니까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민감도 분석이죠 타당성 분석에서 수행했던 것이 민감도 분석이었고 민감도 분석이었고 시장성 분석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것이 흡수율 분석이었다 흡수율 분석 요즘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답은 시장성 분석과 민감도 분석이 들어가 있는 4번이고 자, 10번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자,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 방법은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죠 자, 수익환원법이다 우리가 기업가치를 판단할 때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자산보다는 즉, 무형 자산이 훨씬 많아요 무형 자산 권리죠 권리 무형 자산 자, 예를 들면 뭐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많죠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무형 자산 권리의 권리의 가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무형 자산을 판단하는 건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자, 적정한 실거래가 원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때 이제 적정한이라는 건 최근에 거래된 이라는 거예요 최근 거가 사례로서 적정하니까 도시는 지가변동이 크니까 최근을 짧게 잡았어요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지가변동이 좀 작으니까 최근을 좀 길게 잡은 거죠 5년으로 그래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에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적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번은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3번이 좀 더 이제 중요한데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 3번 한번 주의를 좀 요청드려요 자 시산가액 조정 시에 우리 감정평가 방식을 얻은 첫 번째 금액은 시산가액이라지 감정평가액이라 하지 않아요 이 시산가액을 여러 개 얻어서 이걸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얻죠 근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계산하는 방식은 가중평균을 쓴다 그랬어요 가중평균을 사용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얻는다라고 나왔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이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비교 방식에 속해 있어요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큼은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어떻게 다른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이 아니라 원래는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한 건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이 지문을 좀 이제 우리가 주의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등장한 지문이니까 우리 시험에 그대로 새롭게 따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자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이 같은 비교 방식에 속해 있지만 조정할 때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정해놓고 자 4번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항공기에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며 맞죠 원가법에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경목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근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항공기인데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래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날지 못하는 건 가치가 0이냐 가 아니라 자 그런 물건은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가액은 뭐냐면 고철값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철값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즉 항공기인데 날지 못한다 날지 못하면 가치가 0이냐 가 아니라 항공기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고철값 이런 장비들에 대한 고철값들이 있겠죠 이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들은 원래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가치가 0이다가 아니라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답은 이번에 적정한 실거래가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라고 정해놓고 3번이 새로 나온 지문이니까 잘 좀 정리해놔야 되겠어요 원래 공시가기준법과 거래사람비교법은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자 어려운 지문이 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걸 한번 체크해보면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자 일단 3번 중요하죠 3번 시산가액의 조정 원래는 원래는 같은 방식이만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 중요하죠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자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 거 잘 좀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이 시장성 분석 이거 매매될 판매될 가능성 그 다음에 얘는 워낙 중요하죠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분석하는 거 이거 민감도 분석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에서 자 개발을 법률에 정리할 때 시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이 워낙 중요하죠 환지 방식은 재분배 방식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얘가 좀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DSR이나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 맞는데 LTV는 이 밸류가 부동산 가치 담보 가치죠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는 거고 이 3번과 4번은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이자율 조정주의가 금리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더 자주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대출자에게 유리한 거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6번에서 중요한 건 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연금의 현가가 개수만 이용하여 잔금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수분의 연금의 현가 기수인데 전체 기간분의 잔여 기간을 얘기한다 전체 기간분의 잔여 기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잔금이나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규정해 놓으면 되고 이런 어려운 계산 문제까지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중요한 건 5번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건 이거예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어떤 투자 분석 방법을 쓰든지 동일한 결과로 모두 투자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만 이렇게 투자 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 안이나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이때 수년값법이 가장 우수하니까 수년값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고 새로 나온 지문 중에 이 지문 AB를 결합해서 얻어진 내부 수익률이 아니라 수년가는 A의 수년가와 B의 수년가를 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수년값법에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좀 정리해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한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3번은 작년부터 계속 중요하게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기관리의 전문인력 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총자산의 구성 부동산은 70% 부동산 등 나오면 80% 이상 이 두 개의 지문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인력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산 구성 부동산만 나오면 70%라는 거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과 크게 관련성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니까 자 좀 어려웠네요 감정평가에서 올해 감정평가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도 올해 33회가 좀 어려울 거라고 늘 많이 예상하고 있죠 작년에는 기출문제에서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고득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균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2, 3점 정도 한 문제 정도 차이가 좀 올라간 거예요 어쩌거나 올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건데 어렵다고 해서 막 부담 갖거나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두세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점수가 한 문제 정도 2점 정도 낮아지는 것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렵게 나왔을 때 너무 어려운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쉬운 거를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않는 게 우선순위예요 다만 최근에 나왔던 걸 한번 소개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단 문제에서 감정평가사 문제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 전에 해왔던 선생님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해왔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시길 바라요 제가 방금 마지막에 정리했던 것만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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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